근데 컴퓨터를 상대로 못하면 정말 심각한건데 정면을 공격하는.. 컴퓨터 없는 잘하지 않아? 기상장만 잔다 너도 죽었어? 응 죽었어 기상장 기상장 все 기지 여자애 기상장 없지 기상장 글 chin 이게 뭐야 다구리 엘보네 얘가 끼워줘서 한 명 prata 아이야 나가자 혼자 있었을때 아니 근데 뭐더라? 180도 회전해서 뒤로도 뒤져던데 그거는 진짜 연습 오래 해야되긴 것 같아 그렇진 않아 감각있는 사람들은 하더라구요 내 기준이요 왜 감각있는 사람과 함께하죠? 제 기준이에요 나도 저런거 볼게 루도빅은 하고싶어 변태긴 하지만 하고싶어 난 네베카 잘하는 루도빅보면 마주치기 싫거든 네베카가 겁나다 타간다니까 공식을 하던 했더니 최신사에서 피하거든요 이거 공식하러 맞춰야돼요? 공식하러 진심이 터뜨려 저희는 왕편이 일반적으로 공식하기엔 공식은 어른들만 어휴 일만 들어서 욕을 그렇게 하는데 공식가문도 욕을 얼마나 하겠네 좋겠네 뭐할까? 뭐할까? 조금 연습캐들을 좀 원딜하더라도 연습캐들을 못가 하고 있기는 한데 전혀 잘 안해본 애들 근데 템 생각하면은 하래가 별로 없더라 힘이 없어 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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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도 나름 솔직히 미셸도 나름 연습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 내가 리첼 해야겠다 이럴 때 그냥 기를 쓰고 모았잖아 원래 2성구였는데 생각보다 금방 모으던데 합쳐서 요청한게 많아가지고 아까 벨저 3성구 정도밖에 안될걸 2성구 3성구 축휘 아니 나 밥 먹이야 햇노랑 장갑과 머리일거야 왜 머리지 진채 methods 2 Hugh 나 그럼 잘하면 4성구겠다 머리 유닛 굳이 안썼던거 같은데 대 projeto 근데 왜 탱 부분 땱 연습 할건데 왜 장갑이랑 머리가 자꾸 먼저 나오죠? 원래 장목 같은 거 나오고 펜은 장갑 여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만 갈 한결 편하군요 그만 갈 거야? 아니 근데 나도 못 먹을 수도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가고 싶은 데 가도 중앙이면 엘리가 왜 먹지 되나? 그냥 중앙까지는 먹는데 옆을 못 빼서 먹어서 똑같으면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한결은 못 먹은 거 같다 어 나 날리는 동시에 움직였어 못 먹은 거 같아 아 저쪽도 엘리가 있구나 엘리가 여기다 별동을 쐈는데 아 잠깐만 흔진다 흔진다 아 아 나 다 썼네 아 아 안 맞았어 평타 아 тут 여기서 다 죽어니? 신경뿌려 생이라도 깔아놓고 뒤로 가야지 아든 더 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든 뒤에 쟤 뭐가 안되나 아이고 늦었다 한번만 더 올딩해줘 오 맞았어? 아냐 니가 때렸다 나이스 나이스 놓칠까봐 기상적으로 아이고 근데 너 잡기에서 딜이 안들어가나? 저건? 상관없는데 내가 별동을 원래 바로 안쓰려다가 니가 잡았길래 썼는데 타있는게 틀리다니 루시가 언덕에 있다 내 쪽 언덕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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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들어가면 돼 잠시만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심하고 싶은데 아예 아꼈어 너무 오래 깔짝이었나보다 한자리에서 아니야 아니야 일부가 일부가 저쪽으로 안 빠져줄게 준비하듯이 내가 묶었으면 저쪽으로 봐줘야되는데 들어가리지 못할거만서 거기로 보고있으면 저쪽으로 들어갔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다 있네 저쪽으로 아 이건 망이다 아 일로왔어? 마침 미치고 있어? 마침 미치고 있어 아니 너 맨 처음으로 또 또 살아있길래 음 엘리아나 음 설계사 음 설계사 아 나 루드빅 싫어한다니까 반응 잘 못해 루나는 못해 노스빅 다빅 아잠깐만. 바늘. 망했네. 좀 더 앞쪽에 봤어야겠네. 옆쪽으로 한 명 더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랑 클리브랑 둘이 붙었으니까 언니가 앞을 와. 아니 나 옆에 한 명 더 있을 줄 알아서 위가 붙은 거 나중에 봤어. 이미 앞을 본 상태였어. 우리가 보기 이전에. 응. 아이고. 우리가 이걸 욕할 철이야. 저기요? 아니 그냥 한 마리야.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도움이 안 돼. 했다.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앞을 봐야 되는데. 좀 빠졌어. 다 빠졌구나. 테러를. 어 저기 뭔가.. 아야! 빙둘? 잠깐만 왜 다녀냐고 여기가 아니다 아씨 스키가 펜이도 안 떠났는데 매추가 어렵다 아야! 아 철거반이 막혔어 평타 나랑 클리브랑도 안 맞나 평타가 철거반한테 막혔어 너무 슬프다 슬거밟이 나하고 다 붙어있어서 깨를 때리지 못했어 좀 슬퍼 아 진짜 슬퍼 아 너무 안 맞아지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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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해봐 이놈아 너도 위치를 따로 잡아봐 그러네 윗동쓰기 힘드네 아 미안 죄송합니다 길을 노리고 있기는 한데 제가 잘 못 맞추네요 어 잡았네 제가 자꾸 안막자 늦어 하하 난 위치다 너무 미르다 야 어 잠깐만 이거 안맞는다니까 클립이 밖에 있었어 콩 부여서 아 그래서 제 소리 치웠어 컨트롤을 잡아봐 아 근데 제탄에 총무 뽑은거니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 제가 갈 별동이 안 좋으면은 비상 조금때면 일어날 텐데 어 저 저 저 저 잡았었어요 잡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컨트롤로 써도 아마 못 잡진 않았을거에요 그리고 잡기에 컨트롤로 먹혀가지고 클립은 총무 뽑은거니깐 제거가 무섭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페라 한참 달리자 페라 한참 달리자 요 라인이 짝 안 밀려서 불어나다 어 응 턱댓 소리 페라 펜이 두개가 되시네 색깔나 란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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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도움이 강해야돼 아야야야야 아니 나 트리퍼 옥으로 일부러 끄고 온거야 쟤 저쪽 난리날 것 같애고 어 거기다가 두고 치면은 오히려 맞잖아 아이고 미안해 빨간 원을 봤는데 늦게 봤어 아야 아이고 흑 포기ط안을 갔었어? 아무한테 잡고 있어? 뭐.. ㄷㄷ 근데 안맞아 근데 안맞아 안맞아 요도비 피 아니야 다모네 아니야 나 요도비 소리만 들었는데 다모는 늦게 들었어 아 그래? 진짜 소리도 달려왔어 폴소리를 못 들었는데 폴소리 아 저기 먹어야 되는데 아 난 없어 난 없어 부시천남비 부시천남비 부시천남비가 너무 잘 들어갔어 부시천남비가 원래 그런 스킬이야 별수없지 뭐 여기갔다가 빌리네 못먹을텐데 와 저거 여기서 여기서 소스도 꼭 다 안달텐데 나가야 쓸 수 있는데 저 지금 빨간에 있는 데까지는 가야지 맞지않아? 아잇니나 아잇니나 밀고 위험하니깐 아잇니나 밀고 버려있었네 쫑쫑쫑쫑쫑쫑 아니 전zogen이 잘 고만한 못 응 눌렀네 신경전 음 아이씨 문시옥구가 문시옥구가 도망간다 어.. 저구로 뭐가 올 것 같은데? 아무가 없지 지금 아이씨 이거 그냥 가만히고 오세요 아이씨 잘못 없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여기 있는 사도 될 것 같은데 불 꺼지거든요 오빠 다무가 죽었으니 안심하고 때린다 아 저 느낌 쭉한 것 같다 니가 짠 이는 못먹을게 그는 못먹을게 그는 못먹을게 그는 못먹을게 오고 막힌트감 좋은 것 같다 바로 어디서? 이쪽으로 좀 와보라고 네 누가 깰 소리 없이 엉그기지 않아? 지금 봤어? 제 소리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예측 실패했어 야 나 죽음 먹고 싶어 움직이는 애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 뭐야 나 소름돋아 암으로 왜 신고해 달래 아군 아 아까 얘기했잖아 아군 가버릴게 아군이 죽기 사마자 어라? 엉지가 도시락 하나 던져주고 배고파 갈 필요가 없어 갈 필요가 없어 갈 필요가 없어 어 뭐 어 뭐 안주는데 클립스 이 소리도 깨끗어 도움이 없었고 클립스 이 소리도 깨끗어 아이고 내 몸매도 했다 일단 저쪽으로 갈게 안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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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 쪽으로 오면 어떻게 해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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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꼭 제 얘기하는 거 이미 너 때리다가 내 쪽으로 돌아서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니야 저거 자꾸 쓸 때가 아니었어 양쪽 다 있어 봤어요 오 아 아 시간이라도 벌어보려고 쓸 건데 아까 호자가 너무 당당히 마틴을 향해서 빔을 쏘길래 좋아 난 벗어났어 하고 안쪽을 노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빔 확 옮겨와가지고 클립 어디갔어 캔슬됐어 이탈이 클립이야 보고 클립도 나갔어 튕긴 거 아니야? 튕긴 거고 튕긴 게 어떻게 나간 거라고 했지라? 튕긴 게 어떻게 나간 거라고 했지라? 돌아왔네 튕긴 게 이탈이요 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근데 로딩이 길어 그니까 아 꽂아 꽂아 정말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다음밖에 59렙이 내 1피야 잠깐만 와봐 아니 다음밖에 59렙이 내 1피야 앞에 별정 쏠라고 믿고 갔다가 아 망했어 아 근데 보통 셔츠 한강정강 더 찍지 않나요? 저시촌이면 아직 모두 다 찍고 1피야? 생각이 없대서 그런가봐 어떻게 바로 들어올 줄 몰랐어 아 나도 주변에 아군 있으니까 당당히 별동을 쏴봐야지 갔다가 참 잘 뻔껏 뒤졌어 신머리 한 명 더 있어 셋이야 셋 근데 이글 상태가 잠깐만 왜왜왜 나만 이런가? 맥먹은 것 같은데 이글 이글 어 이글 나만 흠 뱅 하 하 ㅋㅋㅋㅋ 하 나 내 기억 질검다 나 튕기는 줄 알았네 무서워 뒤에서 몇 풍이나 떠올라 그래도 2파트 처리 재밌게 되네 아이씨 빈팔 안 맞았어 왜 나도 못들어졌어 빠진게도 또 나도 못들어졌어 지원가려고 뒤에서 갔는데 완전 빠져서 힐핀을 쳐고 그럴 때는 나 다모가 어느 정도 되지만 나 어느 정도 되었으면 나 어느 정도 되었으면 야 애태 거기 한명 더 있었어서 그랬어도 안 됐을거야 이걸 뺀다 빨빛 그냥 빈님이 저지구 되어가서 눈을 계속 가질치지 않아서 누굴 보고 빈님이 내 옆에 있어 반대 막 엘리 소리 들리고 룰씨 보이고 해서 들어간건데 저지구 짓자식은인가 ㅋㅋ 어떻게 남자친구 뺀다 태닝 맞았어 ㅋㅋ 태닝 맞았어 오~~ ㅋ 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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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ㅋㅋ ㅋㅋ 으흡흡 흐흡흡 fl 아 뒤에 그게 통신기였구나 아 귀 웃기네 그정도면 좋아할 일 아닌가? 좋아할 일 맞는데? 나 요거 있어 아야야야야야 왠지 다 못된다 구석에 팽이를 오 엘리 있어도 하나만 볼게요 엘리가 별똥 소리치면 못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엘리가 안보여 숨어 다닐 것 같아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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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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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빅쎄어야 빨리 깨 참 유쾌하게 하더라 다들 아 이게 너무 웃겼네 아까 뭔가 다모를 딴생각하다가 놓치는게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다가와 소리 슬쩍 나와서 참 잘구어 전지가 있어가지고 다모가 전지 있는줄 알고 던지고 앞에 루시가 아군 반호를 날리겠다 하고 앞으로 달려갔다가 다모가 쫓아와서 때려도 아 겁나 웃기네 장군님은 롱맨 안하나요? 그래서? 안해 어 안해 롱맨 안하네 롱맨 안하네 하긴 나도 무슨 시리즈인지도 모르겠네 하긴 나도 무슨 시리즈인지도 모르겠네 하긴 나도 무슨 시리즈인지도 모르겠네 하긴 나도 찢어버리겠어 나 저거 뭐야 거기 펜스 크롭게이너는 안되 묶어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묶어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묶어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고민 좀 하자 문장 쫓아와서 아 라이... 라인이 업 됐나? 이러면 이거 상관없지않아 그래? 롱 님도 롱맨 하시나요? 네? 롱맨이야 롱맨 쓰레기 롱맨 엑스식스 까지 하고서 본거 같고 배교를 해본적이 없는데 엑스식스 까지 하고서 본거 같고 나 롱맨 안해봤을걸? 그래? 응 한것도 본적 없구나 오빠가 옛날에 집에서 했거든 세게 옛날에 아니야 집에서 그런거 없었고 오락실 가서도 오빠 쫓아가기만 했지 정작 게임은 안했어 나 왜 갔지? 왜 갔어? 오빠가 오빠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오빠가 가니까 따라갔지 돈을 갖고 왔어 돈도 없는데 정말 억울한건 따라갔을 뿐인데 혼났다 근데 왜이 나 어릴적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컴퓨터 때문에 나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래 우린 싸울 것도 없었어 애초에 오빠 하는거 뒤에서 지켜보다가 내 차례가 오면 이제 엄마가 늦었다 컴퓨터 꺼라 그래 내 차례가 오려고 하면 오빠가 안 비켜주니까 나도 좀 하자 이러던데 우린 엄마가 차리라는걸 안 줬을까? 나는 일랜시어 할 때는 오빠가 자기꺼 같이 켜놓고 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오빠가 되든 누나가 되든 위사람이 그런거야 아니 웃긴건 못하잖아 자기는 하도 못하잖아 매크로 돌린다고 안하는게 매크로 어 어 아 그 장치 매크로 돌렸구나 일랜시어는 매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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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랜시어는 안해봤어 그 당시 그 당시 타고래 특히나 좀 봐서 오빠가 하는걸 본거같아 어 이거 잡았어 여기서 싸우도 되나? 아이자 저기있고 아이고 아이고 없었습니다 타워 캐느라 아니 이게 아니라 뭐지 저랑 같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디아나였네 아 뭐 디아나였죠? 전부 지저버리겠어 신장정부를 따라갔어야 됐나 피트 다 잡았는데 디아나가 아래에 맞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주먹 멍 아 이 점프를 어떻게 해야지? 방향밖에 밥이 없나? 왜 흔들지? 때렸어, 빼고 아 얘는 항상 피우처가 잘못 날아가는 날이야? 띠아 나 여기로 갔다 띠아 나 저기로 갔다 성의를 표하지 중인 쪽으로 돌여놔 위로가 지 사아리 짬프를 죽지 아 너무 무감아 나 곰한테 박혔어 스킬은 맞췄는데 저지가 안됐어 의미가 없다 딱! 미쳤다 미쳤다 오픈하고 무사히 다행히 무사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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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터가 도망.. 막았구나.. 그런 스프레칭이야.. 나 이거 깨보고.. 깨버리고 싶은데.. 뭐야 투르파 누가 때렸어? 나 아니야.. 엘리가 때렸어.. 난 때린다고 했는데.. 아이씨 이제 때렸다.. 아이씨.. 아흐.. 아이씨.. 잘못하면 누울 것 같아 아 스페이스가 막혔어 아 없구나 침에 그때 가지고 내가 딸히라서 좀 삐아야겠다 아 다운 이력을 빌려주세요 제가 딸힙니다 제가 딸퀴해요 이건 딸가 아니라 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딸lya 지금 딸힤 줘 나 한대만 막 죽어 이것도 행복을 먹은거야 먹은거야 이거 이거 잡아? 잡아? 맞나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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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지 말고 이리 오잉 아! 아! 내가 생각보다 꽤 행복해 하고 있는데 아! 일리 왜 라인 안 밀고 자기가 저라고 멍 때리고 있지? 여까지 왔는데 훔쳐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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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까매보면 잡고 싶어 다른 게 근데 내가 못 잡겠지? 안 안, 나 까매만 잡았다 아니야 나 못 잡아 나의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게 수술 보수가야겠다 덜로 가긴 무서워하고 피타인다 약간 안 튕겼습니까? 안 튕겼으믄까? 안 튕겼네 안 튕겼네 천상들 날렸네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늘렸다 아 뭔가 마무리를 잡고 몰이 있네 아 잠깐 엘리 좀 도우러 갑시다 나 계속 마무리를 못 지어서 킬을 못 먹어 아 왜 타올 깨지 공받고도 엘리가 치킬 먹고 슬프다 뭔가 조금 돈만 잘 먹고 쓰면 괜찮아 나 달려가긴 너무 멀어 히퍼 어딨는데 거기서 어디 가 아 반대 중보여 아 이리 나만 쫓아 아 야 아야 아야 아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다 여행에서 아 자꾸 흐흐흐 아니 엘리야 와 진짜 아이 풍덩! 지금 풍덩만 나 에이 이 사진은 방금 전에 골목으로 바꾸지 않으셨는데 아.. 그룹쓰고 끝까지 나오니까 다쳐맞고 좀 해줘서 잡나 싶다니 안됐다 와가지고 파이팅인데 개린나 킬 먹기고 이게 뭐야 어.. 괜찮은데? 여기가 어디? 어디까지? 어디까지? 수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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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에바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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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저 빠졌다. 아이씨 약간은 쓸었다 잡을 수 있지 이제? 이거 봐. 나 이렇게 어시하고 킬은 못 먹어. 내가 킬고 마무리는 못 지어 내가 킬한테 맞고 있으면 도와주신 사람이 별로 없다. 킬은 진짜 배신이었어. 킬 둘이.. 아니 킬 둘인가? 킬 둘이 붙었는데 엘리가 그로스 좀 도와주다 가버렸어. 딴 팀이래 내가 내가 한 대로 살아있었다. 왜이래? 역시 못 먹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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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고내로 이게 진짜.. 그래서 궁 진짜 구석에다 혼자 쳐 놔서 다 쳐 놨거든요 지금 저야? 있을거야? 있을거야? 나 끌려고 한다? 거기 가기가 조금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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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이자건 뒷받을게 어디가면.. 기장은 좁은 이리로 가면.. 이게 뭐가.. 페럼프 속옷에 있는데? 야.. 여기가 맨은 근데 이게 나오니깐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 저쪽으로 저거 뭐야 나은거 맞지? 어그로 나 아니.. 어그로 누구였지? 몰라 나는 아니야 난 또 아닌거 같지? 응? 뭐야 그럼 왜 그랬어? 잡는거야? 콜라 궁같은 것도 엉덩이니? 여기야 그곳에 궁님이 가셨으니 이리로 갑니다 궁금 안 맞았어? 해드릴게요 어 아 뭐 아 야 쟤도 어프로 한다 저러다가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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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걸 왜 안 써 으아 하, 저게 드디어 휘어 진지 못먹는거 아냐 니 봐바 이번판 내가 어시야 나 어시 미사닌보다 어시 많이 했어요 뭐지? 뭐지? 멋이긴 했나 봐 몰라 나 어그로를 아이장이 찾고 나를 노려가지고 너만이 아니라 나도 꼬여갖고 초반에는 아이장, 레베카 이렇게 써버리니까 뭔딜 한 명당 하나씩 마케도 마킹이래 지금 난 브루스 궁 두 번을 구석에서 풀로 다 쳐맞아봤고 아이장은 쓰레기는 안잡혀봤어 어깨밥만 당했어 아 그래? 초반에 점프만 아이장이 아 근데 아이장이 점프에서 찍는거 있잖아 아 자꾸 얘가 조준 범위가 짧으니까 조금 앞에다서 키를 써도 점프하니까 휙 피해버리는거야 아까 전에 골목에서 피터만냈는데 피터를 만난거야 아이장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살국이 맞았어 맞으면서 스페이스바를 피터 쪽으로 뛰어가지고 잡기 해가지고 죽은거였어 아이장이 최근 무시하면 엉망인데 갓배브랑 기러면 나쁘진 않 풀었으면 됐지마 죽었으면 죽었으면 아 한 번 정도는 좀 배신감을 믿겠다 님들 여기 좀 여기 좀 봐줘 이러면서 브루스 공 새로 쳐맞아서 한 대 남은 나를 레베카한테 맡겨먹을 것 같다고 어 어후 잠깐만 뭐하는거? 딜? 딜해야돼? 아 아니다 딜러 충분히 많구나 앗 못했다 아 아 탈락탈락 딜러 충분히 많습니다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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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전생한 1인중을 연결하다가 세계수를 맞게 안으로 절멸을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탱서도 딜을.. 아 리첼이 하나 탱 있구나. 적당히 벨타? 그래야겠다. 그리고 방킷 빨고 세계수를 당당히 맞아 봐. 일단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초반에야.. 초반에야 그렇지. 초반에나 맞으면 터지면 돼요. 힘내세요. 나도 뒤에 안보이는데다 소리듣고 날려보고는 있는데.. 안맞네? 별동이 안맞네? 와.. 저중 맞추는 거랑 참 신기해. 너 피 맞추는 거야? 대충 옆에 있다. 정면에 있다. 이 정도면 알겠는데.. 아니.. 어떡해.. 저게 나이.. 저 흔적이 가고 안 흔적이 가고 지금 가네테 저기 있는데? 가네테는 저쪽에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샨러 어? 뭐가 터졌길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왜이렇게 부엌 이쪽 지원가줘야지 아이씨 저기 뚱마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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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돌아갔는데 그니까 앞을 돌아갔는데 이 샬롯이 뒤에서 이 샬롯이 뒤에서 살폭불을 날려서 죽었어요 아니 볼목을 등장하고 있는 거 꼭 알아가서 죽어서 죽어서 그리고 나 장갑하나야 앞에서 저 궁을 다쳐 맞았어요 흠 뒷면에서 아타칸 이러면서 이건 맞을리가 어? 맞을리가 없는데 했는데 맞았네 이게? 피할 줄 알았는데 이건 미아가 멍청이야 미아 스킬 쓰고 있었나봐요 안 맞을 줄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솔직히 쉬움캐라 쉬움캐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わっ! 좌면 좀当たったよ 아가구고 싶다 わぁ わぁ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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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 아플 제2야! 아플 제2야 왜? 으흐흐흫 에엥 너무 추억이 좀 빠져나왔어 아, 지금 정기팔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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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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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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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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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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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똥같은거요? 저지하는용? 아, 저지하는거죠?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런거? 라인을 좀 더 누리고 싶은데 루체리 가버렸어 트룩 잡는구나? 아,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그래서 조금 더 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칼럿도 트룩 잡는 쪽에 있는 것 같아 소리 오른쪽에서 들렸어 넌 도와주겠니? 저거 잡는데? 여기 니아 갑니다 아이씨 으악! 카파 노이스 왔다! 망했다 아이씨 저건 비꼬는 건가? 칭찬인가? 그런 거겠지 나 그냥 칭찬을 받아들여줘야되 내가 다 붙이는구나 칭찬도 없어서 아는데? 뭔가 애매한데? 나 옆에서 봐주는 거 안할래 아 왜 또? 아 왜 또? 아 왜 또? 아 왜 또? 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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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네 아 아 아 니스가 돌아서 저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연습이 니가 나보다 나았거든? 상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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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error 아 아 아 뭐 자 아 그래 아 어 라임 밀 어 그래 아 알 맞 나 지금 성장도 못하고 초반에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야 봄 그래야 뒤에서 죽고 있는 거 보이지도 않니? 그래리아님 정길가족하고 살기 위해서 스키를 썼는데 정길가족 보려다가 아 좀 멀리서 하고 있는데 왜 멀리 안 나갈 거 같은데 아이씨 정말 시끄럽네 저것만 자꾸 뺄 건데 왜 자꾸 넌 아이씨 쫙 아이씨 부붓게 아 뭘 먹어? 왜? 굳이? 꼬자라는 게 나아지 먹고 성장하는 게 불파인데? 레레만두에요? 니첼이 가운데 적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니첼이 거기 뭐야 딴 데가 돼 어 잠깐만! 제이가 들어왔네! 망했다 씨 아 망했다.. 죽었어.. 미야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뭘 어떻게 막아? 그냥 풀어야 되지 뭐? 아니 미치겠지 않아 안 들려서 물어보는 거야 안 들려서 순간 스킬 소리에 묻혔어 그쪽으로 뛰어내렸으면 사과 졌을 텐데 요즘 실패한 거 아닐까? 두표에서 썼어? 두표에서 썼는데 거리가 모자란 거라는 느낌이거든?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그리운 거 그렇다고 안 들려? 또 타라 아 아니 아니야 오늘 맞았겠지? 크고 싶은데 진짜 먹는 것도 해수지말라 그러고 아니 근데 미츄이 라인 쪽 와가지고 시야보고 있으니까 다른 쪽 라인을 볼 수도 없고 그 시야 자기가 또 먹고 있고 아 쟤 시기인데 아 이거 내 궁만 날리는데 아니 잡을까 나쁜게 너무 커야겠는데 왜 뭐 아 왜 이러다가 루이스한테 뒤에서 떨리고 이러니까 진짜 아까 초반에 옆에 봐주다가 떨리고 아 이거 랩치어놔서 아 헬렛아 살아있었어? 응 방금 도와준 나온거 아니야? 응 아우군이 다 죽은 줄 알고 했는데 루이스가 이미 뒤로 돌아오던데 아 너무 어렵다 많이 성장하고 싶은데 왜 다들 저 앞에서 써보고 버리겠지? 네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초반에.. 옆으로 들어가는 미아 보다가.. 미아한테 스킬 썼다가.. 뒤에 루이스가 와서.. 파드 쓰고 있고 막.. 파드? 아 그거? 파드 쓰거나 궁 쓰거나 막 이러니까.. 나 혼자 옆에서 들어오는거 보다가.. 흠.. 이건 좀 다양한 캐릭터를 해봐야지.. 그러게 나도 다른 캐릭터를 해야지.. 그러게 나도 다른 캐릭터를 해야지.. 흠.. 이 캐릭터를 해봐야될까? 정스케이드 캠프가 좀 있고.. 자신은 없어.. 자신은 없어.. 연습.. 맛있고 연습해.. 내 타라를.. 전에 타라로 엄청 엉망인걸 못 봤니? 기억 안 나요 타라를.. 하긴.. 타랑 너랑 할 때 별로 안해봤나? 좀 엉망이더라.. 아.. 나랑 할 때 아닌건지.. 누구랑 하셨지? 딘.. 에임.. 딘님.. 너.. 딘님.. 근데 타라한지 좀.. 되게 힘내는데.. 아.. 왜 이렇게 매칭이 안되죠?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준건가? 하늘이 올라갔다.. 보자.. 픽하는 사람이.. 있네.. 어.. 어.. 왜 이렇게 판비를 많이 하지? 연습해야지.. 어.. 나 화장실 써.. 어.. 공부 길에서야겠네요.. 안닐 텐 둘이 있는데.. 시. though.. 아.. 에이.. 아.. 심심할 수 없어서.. 멈쫄.. 여기가 아래.. 이상해 무릎 찍었다 이제 딜 열심히 못하면 욕먹겠다 나 전보다 윤확거리 가는 못하는데 윤확 최대사거리 전보다 가는 못해 전해수욕이 동학부는 아니고 공수건 불수가 제일 싫을 것 같은데 저도 알아서 윤확거리에 연락을 먼저 한마리 하겠다 내 바이퍼 어떡하지 이제 바이퍼는 움직인단 말이야 전기피해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나 어디로 가 내가 살길로 갈게 가서 바이퍼 깔고 있어 바이퍼 깔고 있어 가서 윤확 날리게 아이고 못먹을 판이네 윤확하고 아씨 뻘짓하다 윤확 오히려 날려먹을 것 같아 진단해 진단해 지시 진단해 보컬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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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라오는 애는 아플레슨이 있구나 이리 가고 미안한데.. 아 잠깐 한대! 아 잠깐만.. 저거를.. 빌라드를 놓쳤는데.. 한대를.. 죽었다.. 응? 죽었다.. 뭐야? 그룹인데? 때리기 애매하게? 타오르가 안 자르다.. 진짜 고유 죽어놨는데.. 아잇잇.. 아잇잇.. 아잇잇잇.. 잠깐만.. 저기요? 저기 오라니.. 저기 헬핑 쳤잖아.. 저거 persön게 치마 중.. 음.. 저거.. 최소한 엘리인 controlling 수 있는데.. 나의 지OP.. 아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 무지겁겠고.. 왜 안맞는거지? 아 왜 또 안맞냐 저게 노리고 날렸는데 빠져나갔어 안맞는게 좋을거같아 아 진짜 불안해 또 아군이 툭아 뻘찌 넘쳐먹고 있는데 뭐라고 안하네? 아군이 욕먹고 있었던걸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아군이 뭐라고 안한다고 아씨 불안해 스킬리스 문 끊었는데 그것밖에 못하겠다 역시 아군이 불안해 에이포가 가면 깨졌어요 도움이 안되고 아아아아 brus brus만 막아주는건 어떻게든 할수있을거같은데 brus가 안맞혀 나도 브루스한테 끌려요. 공키고 들어와서 공키고 있는 앞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럴 수 없어서 나는 잘 안길 것 같은데. 날린걸로. 날린걸로. 나도 20몇 벚궈렀. 이렇게 버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빠른가? 아 늦었다. 늦었네 아예. 적은 우린건데. 옆에 뭐가 있다며. 옆에 뭐가 있다며. 브루스 때릴 배가 아닌데. 못 녹이는데. 지금 공이니까. 못 녹여. 아니야. 어디라는 나랑 둘 다 분 났다고 보면. 못 녹여. 둘이 딜하는게 아니라. 둘 다 막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못 녹인다고 하는거야. 아쉬워지 말래. 가까워지 말래. 저도 아까 브루스 뒤에 있는데. 너 앞에 딜하러 갔잖아. 다 맥두고. 뒤에서 먼저 잘렸잖아. 뒤에서 먼저 잘렸잖아. 저거 뭐야. 나도 못해. 나도 연습인데. 내가 모두 연습필래. 아니. 차라리 뒤에 같이. 팽글이 묶을때. 뒤에 같이 딜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лет이 없어서. 예, 못됐어. 안니까. 이걸 끝냈지. 아, 그거 뭐. 야. 이제. 아 이거 마음번에 이미 뗐는데 저거 안 맞았잖아 거지를 해야되는데 거지를 못해서 미안한데 저지도 안되고 길도 안되고 너랑 너랑 나랑 우선 살아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레벨을 못해봤고 나도 못했어 너랑 너네벨이나 너네벨이나 레벨이 어디가 너 저거 먹을거야? 나 아린이 잡는데? 뭐 꺼져? 민말과 아무튼 없어졌어 내가 순장이라도 잘했으면 순서가 오려게 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너무 피가 이거 리사 따야겠다 뭐야 리사 모르게 퉁퉁해? 리사 아니었니? 제 옆에 목바구니 아 아 왜 이렇게 퉁퉁해? 아 아 아 아 아 릴라 안개 왜 이렇게 퉁퉁해? 앗 나 그 퉁퉁해? 뭐에 거기 못하겠다 그 퉁퉁해? 아 그 퉁퉁해? 눈앞으로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놓쳤다 생각도 신나십니다. 빌런님 로러스 빌런스 혼자서 어이 어? 불죽었네? 어? 불죽었네? 타올을게 타올이 다 범타올 고향이 있어 타이더링 어? 뭐지? 오 끌까? 이래서 두개 이거 철고판 때문에 디쉬판인데 이거? 빼야지 그래? 철고판은 바로 앞에 부여있었거든요 다 웃기느라고 ㅋㅋ 난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 나 이제 1티 샀어 너 왜 1티일걸? 나도 별로 너랑 나랑 지금 항상 비슷해 어 오른쪽 박이 무서운데? 어 트릭시 있다 드림맛 터져나 혹시 트릭시 있어? 생각 안타워 어? 맞았네 도저히 리사 여기 있었는데? 아잇 잠깐 인사했는데 아잇 잠깐 인사했는데 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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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미끼라도 되면 디디님이 킬 따 주실거야 아잇 그니까 맞아도 좀 오래 버텨봐 아잇 레벨을 올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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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한다고 눌러봤자 캔슬한다고 눌러봤자 캔슬한다고 다른 킬 쓰는거 중이라 컷 안내고 누나 나 방금 방금 트릭시 궁을 안 맞았다는거에 안두할래 한 번 트릭시 궁 캔슬해봤어 한 번 근데 딴거에 죽었어 에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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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침대에 비가 무려가지고.. 어? 저거 빠졌나가? 이거 진짜..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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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면 나 또 못 들어가는데?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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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형으로 뭔가 박아버렸어 뭘 박아? 응이요 아 잡고 가 할로프 이렇게 포멜스원인데 얘는 더 못 맞추겠네 더 멀리 훙 뜨잖아요 어? 높이 날린다는 느낌이 강해서 잘 못 맞춰 너무 늦게 맞어 엄마 왜 또 거기서 달래? 저야라도 맞춰 내 힘이라도 있으면 좋을까 근데 오파가 안 올라갔네 미샤도 저거 꽤 퉁퉁하고 지금 어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실수가 없어 지금 뭐 때려두지? 처음에 왜 그러냐 성장에서 바라로 원킬 시켜야되는데 원딜을 나는 모르겠다 진짜 공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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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춰도 빠질 못하니 언니 그래도 이속이가 더 빠른지만 지금 사라가 이속이 빨라요? 네? 아니 나 신발을 이신을 안 찍어봐 지금 이신을 안 찍어 그거 찍지 말래? 평균 2,3이자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돈 투자해서 신발을 찍은거지 니가 그 사이 딴 거 찍은거잖아 그래서 그럼 그나마 그나마 나라고 할게 없이 나는 금방 죽어 너무한다 앱에 비슷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할 수가 있어? 너무해 저기가 바디 찍은거면서 저님 봐 조그마한 한번 버텨볼라고 한개 더 버티는거? 아 그리고 도와주면 도와주면 걔도 뭔가 공발같은거 아니면 별로 안빨라서 자uc%,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잇 전즈로 개 체력 체력 스피를 쓰는데도 아! 하울링 맞았다 아이씨 저 막혔어 밀라를 잡아야되는데 밀라나 엘리를 따야되는데 리사도 초반에 어느정도 방팠더라고 늦게 봤어 진짜 못하는 캐릭터하면 이런거 보일 여유적 아! 난 플랫스를 잡았습니다 핵심이다! 오우! 침묵치고 아이씨 이건 어딜 노려야되? 어? 아이씨 성토가 루저스 아니 닌이 자꾸 귀 막아줄 생각은 안하고 같이 트릭싱 하고있다 좀 난감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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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거같은데 일단 한번 피하고 쏴요 카운터로 카운터로 제가 좀 심각하게 조준이 엉망이란걸 알겠어요 살아있을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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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딜이 윤확에 몰려있어가지고 윤확만 맞추면되요 뭐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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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언더갈에 트릭싱을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윌라가 계속 견제하고 옆에서 아군 뚫릴 판인데 이미 같이 트릭싱을 때리고 있네 went down 요즘 타라가 공발들이 너무 안나오고 아 그래요? 공발 약해졌어요? 공발 쎄지 않았어요? 요즘 해먹으려면 무조건 윤확으로 한둘 끊어먹어야 돼요 윤확 머리감을 못 잡아서 목걸이 유닛 빨리 뽑아서 화상 가져간 다음에 윤확을 계속 끊어먹어야 돼요 템을 써야겠군 템이 없구나 템 갈아야겠다 공도 윤확 없는데 브루스 너무 싫다 공룡 윤확은 4링끼리니까 상관없는데 아 4링 괜찮아요? 4링은 있는데 몽윤확이요 근데 4링끼리 하면 누나 빨리 안 돌아오잖아요 대신 딜이 100%기는 한데 어차피... 화상이라서 방어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그렇대 응 근데 그 윤확을 못 맞추잖아 이럴거야 아마 어... 어... 이게 뭐하지 이게 뭐하지 어? 화상? 어... 나도 얘 연습이야 차라리 견뎌 뭐하지 왜 영어야... 아 맞다 얘도... 엑셀... 엑셀이 써야 된겠지 클레어... ㅋㅋ 나는 엑셀이 없습니다 여기 없어졌어 여기 없어졌어 아... 없어요 클빔 쏘려면 정... 힘들어 ㅋ 나이오비는 평타가 남야되 들어오는 탱을 옮기래 그랬지? 나이오비가 탱 옮기는거지? 리...첼이 있어 리...첼이 있어 리첼이 탱 아니야 보통? 이제 리첼... 여기다가 클레어가 나한테 아니면 그냥 클리브나 라센이 들어오면 헛... 흐흫 순삭 칩혀버려 클리퍼야 클리브나 라센이 들어왔다는거는 내가 이게 맞추고 시작한다는게 아니야 못들어오게 어디로 가죠? 응? 가운데에서 옮겨야 돼 잠깐만 나 오른쪽이야? ㅋㅋ 정돈 입어야 합니다 네? 어? 피엔이 어디가? 어? 피엔이 어디가? 어? 몰라 몰라 그러게 그럴거면 저 라인을 왜 탔지? 내 펭크... 없는데? 좀 난감하다 저러분 아 그건 다고 나쁜게 봤는데 그가 그가 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 여기에서 나 여기에서 이렇게 허리 던지 하나도 이제 잠시 이 눈 소리가 이런 기분사지 지금 생각이네? 얘가 그래도 유닛이 몇개 있는앤데 여기 클리브 뺏겠지? 또 끝까지 먹었네 또 위로갔다 비행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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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행꽃 써도 아님? 근데 클리즈가 저리를 먹고 가던데? 어? 어 와봐 몰라? 킬님 맞고 인자서가 어? 안 맞았어 아이고 벗어났다 이건 꼬리 가이오빈님 됐네 안 맞았어 죄송해 헛 구름차기에 죽었다니 꼬리 찍기에 죽었다 이걸로 죽이다니 여덟잔데 와 리셀 뻔했다 ㅋㅋ 깨는 모양이다. 깨는 모양이다. 깨는 모양이다. 손 미끄러워. 땀 차면 손 미끄러운데? 앞쪽에서.. 앞쪽을 안 보네? 이 정도는 이번에는 힘이 없어졌어? 안 한 번. 아, 또 앞 보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보는 것 밖에 할 줄 아냐.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앞만 봐. 쓸모없는 틴이다. 안오네. 이 라인 여까지 늘렸는데. 음.. 보는 위치가 확실히 애매하다. 있는데 뒤에서 있네. 이 라인 내고 있는데 기회에 와서 보고 있네. 어.. 이거는.. 이 라인은 미틸이야. 자 니체를 놓쳐 아 낙으로 죽었나봐 쟤 근데 자기가 낙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프리즘으로 피를 깎아낸 감소라서 킬 먹었나봐 왜 죽었나봐 왜 맞나 했네 오해 맞았다 오해 맞았다 했다 이제 장고 구경하면 되겠다 리스폰 되기 동안 리스폰 되기 동안 할 게 없어요 구경해요 장고님 들어오는 거 죽여주세요 저런 홍보를 좀 안 키우고 있었어 망했어 나도 죽었어 그때 이미 뒤돌아갔을 거에요 이미 뒤돌아갔을 거에요 이미 뒤돌아갔을 거에요 트리고서 이렇게 타고 타고 트리고서 이렇게 돌아갔고 트리고서 이렇게 돌아갔고 너무 싼건 안좋습니다 엔스타는 아니다 뒤질 거 같아 아 저 스키이 저기구나 스키이 왜 저쪽에 있는 거 있을까 나 멍청해 스키이 저쪽에 있는데 왜 왼쪽에 있는 줄 알았지? 저 스키이 자리가 왼쪽에 있는 거 같아 . . . . . . . . 철거반이 너무 많으니깐 나도 철거반이 만듭니다 조준도 약 조준력도 문젠데 심지어 그 반이 철거반이 맞아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놔야 하는... 아까 틀빈 잡는다고 펼치다가 틀빈 죽였죠 우리 한 명 죽였었는데 다시 온거야 아니야 틀빈은 뒤로 비행으로 빠졌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죽였나? 그 이후로 내 정폭...뭐야 뭐야 글로리 맞고서 반피 이상 빠져가서 뒷둑이 마무리한 것 같았는데 솔라 물어볼까 싶어 나갔죠 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제일 힘이 필요하니까 왜요? 아 비밀 때문에 안되는데 비밀 때문에 흐릴 동안에 내가... 어... 비밀...비라...끝...끝...끝... 난 비행이 이미 내 뒤로 넘어갔길래 우리에게... 어...너희가...다리... 나 어디로 가야 돼? 아...밀ně 스퍼어 뒤로 갈게 뒤로 가겠습니다 잡았네... 어떻게... 저쪽 도와줘야 된다고... 내 얘기 아니야? 내가 삥 돌아오지 않아? 내 얘기 같은데? 어.. 언덕이 막힐 것 같아서 삥 돌아오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주택지. 아 넌 딜하던 중이야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타워 타워. 이제 불가. 심각. 뭐. 저거 그냥. 티앤이 못해서 벌어진 일 아닌가요? 제 힘이 부여하네. 나 맞아서 죽었어. TN. 아이고. 나 죽었다. 마를은 살았어. 마를이 너 버리고 물 푹 피고 튀었어. 힘들지. 뒤에 리첼. 리첼까지 와가지고 조금. 괜찮은데. 그럼 리첼도 막아줘. 물지. 물지라니. 그래. 물. 아이고 미치고 와. 공을 쓰고 싶은데. 아 갇혔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레통이야? 시윤이 레통이한테 맞고 있어. 어 클립이 등쳤다. 아. 망했다. 수리였네. 아. 공긴건 아는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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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통이한테 연락 맞고 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쓸모 99. 쌩타 T1. 아. 아. 깜타타. 난렸는데. 안맞은거에요. 아. 딘데서 뭔가 재밌 날린거 아닐까. 나처럼 날 봐 난 쓸모가 없어 나 하고싶어도 이 모양이 쓸모없는거야 내가 더 쓸모없는거야 공주를 봐 쓸모가 없어 그정도면 정말 쓸모가 없는거야 나 저거 먹어야겠어 그리고 티앤니 내통이 어그로 꿀꺼 있잖아 나 내통이한테 던졌어 충족하잖아 그래? 충족이야? 죽었네 난 내통인지는 알았어 죽어있었거든 아 기분타시인가? 방금찍? 클리브 클리브인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공평가 클리브 잠깐만요 나 죽었잖아 나 죽었자 딘님에게 얘기하렴 정렬히 트룹을 먹고 빚었어 슬프다 덕후와 함께 죽다니 흡사 흡사 나 잡으니까 버프 뜬거 아니야 이거 마무리 타워를들 조만간 럭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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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랭이 같은 거에도 욕먹을거야 말랭이 같은 거에도 못해서 욕먹을거야 게임 지금 직전에서 다 못하는 먹고 가야지 난 유유히 립을 먹고 다녀 어? 다는거야? 그럼 나 정리 좀 이거 따위 하지 않고 크겠다 어? 안 닿네? 닿을 줄 알았더니 아 이셜은 찍고 바디를 찍고 싶은데 아 쌩이 근처에 있어 쌩이 근처에 니 근처에 있어 이거 근처는 위험한데? 나 쎄자기 아 망했다 내가 괜히 널 도와주겠다고 꼴짓을 하고 아 낯설어 움직임만 하고 아 낯설어 움직임만 하고 아 잠깐만 이거 têm 그냥 일단 이겼내샨 보건으이 길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으이 길을 했어요 차도 이제 욕하긴 하네 뚫고 봤어 창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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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엥은 떨어뜨렸습니다! 비엥 빠졌어! 비엥 빠졌어! 비엥이 떨어져서 뭔가 했다 너 왜 어그로가 굴렉해 아 미안, 저거 크랭까지는 못 지키겠다 비엥이 너무 심하다 잠깐만, 아군님들? 아군님들? 비엥은? 아니 잠깐 꽂을 거로 꽂으셨는데 아니 좀 얘가 죽어? 안 빠질래? 아아 이겼다 틀비를 노래해서 공을 받긴 했는데 비엥을 떠서 놀랬어 잘했어 나는 틀비도 떨어뜨리는 클리언니라 불러줄게 날아가다가 빗맞아서 떨어졌어 내가 놀랬다 험한 꼴을 당할 뻔했고요 자 이제 자러 갑니다 시간이군요 나의 가사 이비를 틀비를 놓고 여기가 안 됐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